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iscounted 미디어 패션디자이너 78회 이원호 동문의 재능기부로 시니어모델분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입장하시는 통로를 조금, 자리를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, 이 통로, 이쪽 통로 좀 빼도 주십시오. 이쪽 통로 자리를 좀 앞으로, 예. 모델분들 입장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